요런 이제 네이비 같은 경우에는 소매 끝에 약간 뜨개 레이스처럼 디테일을 또 넣었습니다. 요런 데 하나하나 정말 정성스럽게 설레이는 마음으로 심쿵한 블라우스를 보시고요. 얘가 지금 네이비 사실은 이제 요거 좀 안 보이시죠? 핑크하고 동일한 디자인이니까 앞에 끝단은 좀 보여드릴게요. 네이비하고 핑크가 똑같은데 핑크 보시면 다시 한번 요렇게 찰랑찰랑. 핑크 진짜 오늘 제가 입고 있는데 너무 시원해 보이면서 이뻐 보이지 않아요? 얼굴 완전 어려 보이고 드레이프성 최강입니다. 자 기계세탁 다 되고요. 앞에 제가 주었던 게 소진씨 여기가 여기가 이제 딱 가려지는데 이런 식으로 약간 단작처럼 이렇게 레이어드가 되어 있어서 이쁘더라고요. 복부 체형 커버도 되고요. 저걸 접어서 넣어 입으시면 다리도 굉장히 길어 보이고 빼서 입으셔도 옆트임으로 라운드지게 공정을 고급스럽게 넣어드려서 옆선에서 봐도 앞쪽에서 봐도 레이어드 하기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핑크도 역시 네이비하고 똑같이 소매 끝에 요런 식으로 레이스처럼 이쁘게 들어가 있으니까 팔뚝살도 어느 정도 커버하시면서 여기도 신축성 되게 좋거든요. 다 늘어나거든요. 편하게 한번 입어 보세요. 자 두 가지가 동일한 디자인이고 또 다른 이제 두 가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레이하고 블루인데 그레이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는 또 너무 칙칙하면 안 좋잖아요. 어두워 보여서. 그래서 조금 더 밝은 톤으로 역시나 앞판에는 블라우스 같은 느낌의 소재가 들어가 있고요. 뒤에는 뒤에는 보시는 것처럼 사실 얘가 제가 걸려있는 걸로 보여드릴게요. 뒤에가 잘 나온 게 이 뒤에 우리가 사실 등살 같은 경우들이 조금 이제 늘어나잖아요. 여기가 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레이는 이런 식으로 주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맞주름이. 그러니까 한 번 더 여유 있는 공간 처리가 된 셈이에요. 뒷라인도 이쁘기도 하고. 그리고 신축성 있게 지금 요렇게 에코실 소재로 쫙쫙 늘어나는 거. 자 약간 멜란지한 그레이 컬러로 뒷판이 들어가 있고 앞에는 세련되고 고급스럽게 요렇게 찰랑거리는 소재. 자 지금 주문 되게 빨라요. 사이즈만 결정하시면 다 드립니다. 6만 원대에서. 자 그 다음 오늘 소진 씨가 착용하고 있는 스카이 블루 컬러. 아 이건 진짜 놀러갈 때 입어야 되겠다. 컬러감이 굉장히 시원해 보이죠. 입는 순간 요즘에는 긴팔이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찰랑찰랑찰랑 소재마저도 시원하게 패턴마저도 시원하게 입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만 그냥 하나만 그냥 간단하게 입어도 너무 시원해 보이는 지금 에코실 블라우스. 자 두 개가 또 남아 있어서 기본으로 이제 우리가 블랙 앤 화이트를 찾잖아요. 여름에도 이제 블랙 앤 화이트를 입는데. 그렇죠. 얘는 진짜 진짜 블라우스 뭐 단추 하나 풀러놓은 것처럼 커팅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커팅 자체가 과하지 않은 부인의 커팅이라서 좋으실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직선으로 핀턱을 잡아드렸어요. 사람이 길어 보이는 느낌. 거기에 복부 체형 커버 잘 될 수 있도록 핀턱도 도움을 주지만 신축성 앞뒤 한 번 더 쭉쭉쭉 늘어나는 거 보시고요. 왜 복부는 우리가 쿠션으로 가리던지 늘 가방으로 가렸었잖아요. 블랙도 디자인은 마찬가지로 동일합니다. 한 번 더 고급스럽게 입어보실 수가 있어서 결혼식장 가시고 출근하시고 하실 때 화이트 블랙은 활용도 높게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뭐 스커트 코디도 괜찮고 사실 요즘에 그냥 슬랙스 그리고 이제 더워지니까 반바지나 조금 이제 린넨 바지 같은 거 코디하시기에도 워낙 소재감이 여름 소재이기 때문에 괜찮고요. 마린 컨버스백 나중에 상품병 쓰시면 전부 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이제 핑크 입었잖아요. 되게 편안해요. 5호 사이즈 제가 정 사이즈 입었어요. 사실 제가 5호를 입어야 되나 6호를 고민을 했는데 입어보니까 굉장히 여유지고 지금 앞뒤로도 지금 충분하게 분명히 앞에는 블라우스 같았는데 뒤에는 이렇게 또 늘어나. 이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앞판과 뒷판이 똑같이 블라우스 같은 느낌으로 가버리게 되면 좀 우리가 코디할 때 부담스러울 수가 있고요. 요런데 이제 2층처럼 요렇게 한 번 더 단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민망한 데를 그냥 일자로 가리는 게 아니라 요렇게 한 번 더 레이어드 한 것처럼 뒤에도 둥글게 앞에도 둥글게 그 다음에 옆에는 자연스러운 커팅까지 그리고 지금 저 폐요사는 제 sex도 이렇게 구매하거든요.